이전 비디오에서 우리 하수님이 문장구조는 잘 잡아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문장구조 파악하는 것이 절반이었어요. 절반을 완성하시고 성공하시고 결국에는 답을 못 찾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일단 as가 있으면 이 as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치사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사절 접속사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일 때는 의미가 뭐뭐로서 뭐뭐같이 라는 뜻이고 부사절 접속사일 때는 뜻이 되게 많아요. 시간 접속사로는 뭐뭐할 때,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면서 이런 뜻이 있고 또 이유 접속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뭐뭐하듯이 이런 뜻도 있는데 전치사일 때하고 부사절 접속사일 때하고 이제 의미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치사일 때 특히 뭐뭐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뭐하기 때문에 뭐뭐하면서 이런 뜻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렇고 전치사라면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전치사라는 품사는 뒤에 항상 명사를 달고 다니죠. 그래서 뒤에 어떤 말이 나온다면 여기 있는 말의 구조가 명사나 명사구나 명사절이 되어야 해요. 동사를 쓴다면 명사화 시킨 동사,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전치사일 때 조건이고 부사절 접속사라면 두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자주 보이는 것은 주어 동사를 동반하는 절이 나오든지 아니면 분사 구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고 여기서는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there may be no more talks there is, there are 구조는 있다, 없다는 뜻이고 여기 있는 there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여기 talk이 주어고 그 말은 talk이 명사로 사용됐다는 뜻 그래서 there may be no more talks 더 이상 말이 없을 거다 협상 같은 것이 없을 거다 없을 거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between the two parties 두 당사자들 사이에 파티는 생일 파티 같은 파티일 수도 있고요. 그룹이란 뜻이 있고 또 당사자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협상, 계약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당사자들 사이에 더 이상 말이 없을 거다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고 as가 나왔는데 as가 전치사라면 the two parties as 이런 뜻이겠죠. 뭐뭐로서의 두 당사자들 그쵸? 근데 그렇게 진행됐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전치사라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between the two parties as 뭐뭐로서의 두 당사자들 사이에 그리고는 앞부분은 완성된 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기 나오는 말을 수식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죠. proposed takeover was put on hold 이것이 음... 일단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분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형용사로 요기를 수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인칭 대명사들은 분사로 수식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인칭 대명사가 여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로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쵸? 전치사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형태가 댐이나 댐사우스가 있는데 둘 다 분사로 수식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든지 간에 전치사일 가능성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가 되는데 부사절 접속사라면 분사구문이나 주어동사를 동반하는 절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분만 보기로 해요. 뒤에 나오는 부분만 그리고 이제 이 두가지 경우의 수에서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니까 분사구문이 나올 수도 없겠죠. 그쵸? 분사구문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주어동사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서 또 복잡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의 역할이에요. 프로포지트 프로포지트는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요. 과거 분사일 수 있는 거죠. 과거 분사라면 기능은 형용사 기능입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라면 답은 데이가 될 거예요. as 그들이 뭐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takeover를 takeover는 인수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도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단어의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동사구가 나온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뒷부분이 당연히 이게 문장이 나오고 동사부가 또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문장구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 자리가 아닌 거네요. 주어 자리가 아니고 그 말은 아, 여기가 프로포지트의 주어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이 프로포지트가 과거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 댐은 과거 분사로 수식을 받지 않고 대얼이라고 하면 대얼은 소유격입니다. 소유격은 기능이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대얼이 takeover를 수식하고 그리고 프로포즈는 형용사라고 보면은 대얼, 프로포즈, takeover 그들이 제한된 인수가 아, 이렇게 되고 이 부분까지가 이 앞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 as가 달고 있는 절의 주어가 되겠죠. 이 부분이 주어고 그리고 여기가 동사가 되면은 어, 뭔가 제대로 의미도 맞으면서 문장구조,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c가 될 거고요. 댐사옵스는 일단은 이 분사로 수식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문제는 댐사옵스는 절대로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d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unhauled는 보류 중이란 뜻이에요. 보류 중 그러면 보류 중에 놓여졌다 이런 뜻이겠죠. there may be no more talks 더 이상 협상이 없을 거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between the two parties 두 당사자들 사이에 왜냐하면 이유가 as their proposed takeover 그들이 제한된 인수가 was put and halt 보류 중에 놓였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는 문제의 설명이었고요. 문제의 설명만 원하신다면 여기까지 보시면 다 보신 거예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들의 쓰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 설명이 끝나면 여기 위에 나와 노출된 어휘들을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 설명은 여기서 끝.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들이 일단 they는 they는 주격이죠. 주격이고 them은 목적격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별은 소유격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themselves는 제귀대명사라고 하는데 글씨가 좀 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 써볼게요. 일단은 주격은 쓰임이 하루밖에 없어요. 주격은 항상 주어자리에 쓰는 말이에요. 주어 주격은 주어자리에 쓰는 말이고 근데 목적격은 조금 달라요. 주격을 주어자리에 쓰니까 목적격도 당연히 목적어자리에 쓸 것 같거든요. 목적어자리에 쓰는 거 맞아요. 근데 쓰임이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명사가 문장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뒤가 있는데 주격은 쓰임이 주어밖에 없어요. 근데 목적격은 목적어자리에도 들어가고 보호자리도 들어가고 전치사 뒤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서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 4개에서 주어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목적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목적격은 목적어자리도 들어가고 보호자리도 들어가고 전치사리도 들어간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소일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월의 의미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무슨 말을 넣던지 간에 품사는 명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집 그들이 공부 그들이 학교 그렇죠.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대월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옵니다. 대월하고 명사 사이에 중간에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들이 집이라고 하면 their house 라고 해봅시다. their big house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들이 큰 집 그래서 중간에 형사가 들어갈 수 있고 물론 형사가 두 개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사 형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소일격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 작은 의미 단위에서 끝나는 말은 명사가 돼야 됩니다. 거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어려운 말은 themselves인데요. themselves은 제기대명사라고 하고 제기대명사는 어려운 이유가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이 themselves 말고 조금 더 잘 와닿을 수 있는 yourself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예문을 제가 한번 써보죠. 하고 여기에 들어갈 바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에 you냐 아니면 yourself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love의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에는 목적격을 넣는 거죠. you는 또 높아심에 한번 적어볼게요. you your you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격하고 목적격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라면 목적격을 쓰는 거죠. 그쵸. 보어나 목적어나 전치사디 이럴 때 주격만 주어자리에 쓰고 얘네들은 전부 다 목적격을 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격인 you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답은 yourself입니다. yourself의 답이고 그러니까 이 제기대명사가 사용되는 한 가지 위치는 이거예요. 주어하고 의미사항이 주어하고 이 대상이 같을 때 여기다가 이걸 쓰는 거죠. 제기대명사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비교해서 그 문장의 보호가 있는데 보호하고 같은 대상이다. 이 주어는 문장이 주어일 수도 있고 의미사항이 주어일 수도 있어요. 이거하고 같은 대상이다. 그럼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보호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쵸. 또 이 의미사항이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대상이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하고 비교를 해서 전치사 뒤에 나오는 말이 또 같은 대상이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보호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전치사 뒤는 되지만 주어 자리는 어떻게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쵸. 제기대명사는 첫 번째 주어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목적어나 보호나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데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주어하고 의미사항이 주어하고 같은 대상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게 제기적인 용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강조용법이라고요. 제가 또 이런 문장을 써볼게요. 내가 방청소를 했다라는 문장이고요. 내가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이럴 때 제기대명사를 씁니다. 제기대명사의 위치는 강조하는 말 바로 다음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I 다음에 myself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절의 끝에 절의 끝에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myself의 기능은 이 문장은 살펴보면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목저가 있는 완전한 절이죠. 뭔가 추가적인 문장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 추가된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품사로 따지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부사라고 할 수 있어요. 부사 기능을 가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추가를 하는데 여기 인칭 대명사를 추가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어자리면 주께 올리면 될 거지만 주어자리도 아니고 목저어자리도 아니고 보호자리도 아니고 뭔가 빠진 말이 없는데 인칭 대명사를 추가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 제기대명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가는 위치는 강조하는 말 바로 다음이나 그 절의 끝에 절의 끝이 항상 문장의 끝은 아닙니다. I clean the room 다음에 파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방을 청소했다. 이렇게 하면 이 뒤에 수식어구잖아요. 그럼 myself는 파티 뒤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절의 끝에 들어가고 수식어구가 있다. 수식어구 앞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하나의 임이 다니고 여기는 또 다른 임이 다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강조하고 싶네요. 일단 사실은 인칭 대명사가 쉬운 듯 하면서도 되게 어렵고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아이고 어떻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코멘트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보고 계시면 어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어휘 설명을 드릴게요. 어휘 설명을 드린다고 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실 설명드릴 어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개를 한번 짚어본다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건데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시작하는 구조는 이 구조가 일단은 there 다음에 비동사가 자주 보이고요. 그리고 there remain 이런 단어가 보이기도 하고 또 자주 보이는 단어가 there exist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 구조라면 비동사일 경우에는 주로 좀 비동사의 다른 응용표현 조동사 플러스 비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완료시제라든지 there has been 이런 식으로 there have been there has been 아니면 뭐 뭐뭐인 것 같다 there appears to be 아니면 there seems to be 이런 구조도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구조를 시작을 한다면 주어는 대열이 아니고요. 여기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문장이 주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수일치를 시킬 때 이 대열하고 비동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열을 보고 여기 단수동사를 선택하시거나 복수선택 동사를 선택하실 수 없다는 뜻이죠. 이것이 아니라 수일치를 시킨다면 항상 이 부분을 보고 수일치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즉흥적으로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런 문장입니다. 문제가 이게 문제고요. there are still remain or it remains a few problems. 이거 답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still은 부사고 대열하고 전혀 대열이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이게 관련이 없습니다. 뭐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되고 주어가 몇 개의 문제점들이니까 복수 주어고요. 복수동사를 고른다면 s가 없는 걸 골라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별 비동사 remain exist 이런 구조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또 토익시험에서는 항상 단어가 무슨 품사로 쓰였는지 파악하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또 while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 형태는 뒤에 절을 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while이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과연 부사절 접속사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앞에 어라는 관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명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while은 명사로 쓰였습니다. 명사로는 뭐 어떤 특정 기간을 의미해요. 약간 짧은 아니면 약간 긴 기간을 의미를 하고 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 기간이죠. 얼마 동안 약간 이런 정도의 기간 그리고 여기서 품사가 일단은 명사로 결정이 됐고요. 그 말은 이 앞에 무슨 수식하는 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for a long while 아니면 for a little while 이런 말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while이 부사절 접속사라면 이 앞에 들어가는 말을 골라라. 이 명사라면 앞부분에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이는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사절 접속사라면 들어갈 말은 부사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상세하게 나한테 연락을 했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 앞에 들어갈 말을 이제 골라라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부사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ven even while I was away 내가 심지어는 떠나 있는 동안에도 이런 것처럼 형용사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품사에 따라서 수식하는 말이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정작 자기가 알고 있는 품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문법 문제를 풀어주셔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akeover takeover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명사예요. 명사로 장악이나 주로 인수를 의미하죠. 인수를 의미하고 인수를 의미할 때는 이 같은 뜻을 가지는 단어들이 acquisition 또 인수고요. 그리고 buyout 인수고 purchase 이런 것들이 인수가 될 수 있겠죠. 명사로 물론 parafrizing 할 때 명사가 항상 명사로 바뀐다는 법은 없어요. 다른 품사로 바뀌어서 문장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의어라든지 비슷한 표현을 알고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이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takeover을 이해를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여기 takeover에는 단어를 쓰지 않겠죠.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유의어를 많이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takeover이 붙어있을 때는 명사라고 했는데 이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akeover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동사로는 넘겨봤다 인수하다 장악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특히 자주 쓰이는 문맥이 누구누구의 일을 그 사람이 그만두고 나서 누가 일을 떠맡는다 아니면 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을 떠맡는다 뭐 이럴 때 자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한번 써보면 after she transferred after she transferred transferred 는 전근가다 옮기다 to your office 새로운 사무실로 전근 가고 난 이후에 I took over her job 그면 내가 그 여자 일을 떠맡게 되었다 그 말은 내가 그 여자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떨어져 있을 때 다른 품사일 수 있다는 것 또 hand out 마찬가지죠. hand out 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이 동사로 나눠주다 배부하다는 뜻 다른 말로 하면 pass out 아니면 distribute 이런 뜻이지만 이거 붙어 있으면 hand out 이라고 하면 이거는 수업시간에 나눠주는 print 유인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수동태인데요. 이상하게 put이 동사 원형인 것 같죠. 왜냐하면 put은 동사 변화가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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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현재 동사나 과거 분사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건 사실 과거 분사인 거예요. 그래서 놓여졌다. put and hold 보류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런 뜻이었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